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전금융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됩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9월 말 종료 예정인 전금융권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두껍게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올해 6월 말 현재 141조원 57만 명의 차주가 이 조치를 이용 중입니다. 영업재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서 영업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경제금융 여건 악화로 인해서 온전한 회복까지는 다소간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연장 상환유예 제도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 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충격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부실이 전이돼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위기대행 시간을 부여하고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지원조치 요약입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 협약으로 전환돼서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이 추가 지원됩니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환유예는 최대 1년간 추가 지원됩니다. 종전의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 영업 회복 이후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상환유예 차주는 2023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서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추가 지원체지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10월 4일부터 출범 예정인 새출발기금 통해서 상환기간 연장과 차주별 상황에 맞는 금리 조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유안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만견장 상환유예 조치 및 연착률 지원 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125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 분야 민생안정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41조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8조 5천억 규모의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이 각각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이고요. 금리 상승기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덜 수 있는 6조 원 규모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서 9월 30일부터 공급할 예정입니다. 상품 내용은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 대출과 갖다 주는 수준까지 감면하는 금리 우대와 대출 이후 6개월 주기로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 적용의 요구를 선택, 변환할 수 있는 금리 전환 옵션이 있습니다. 대출 만기는 운전자금은 3년 이내, 시설자금은 5년 이내고요. 자세한 문의는 별도로 자료를 올려드릴 것이고 유선 문의는 사는 기은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